반갑습니다. 센스쟁입니다. 먼저 파리에서 직접 찍어온 세르조르템 매장 짧게 같이 보시죠. 매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도를 낮춰 다소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향수 제품 하나하나가 돋보이게끔, 수색이 잘 보이게끔, 모던하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VMD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진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향수를 시행할 수 있고 공간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 번 방문하면서 향수도 구매하고 향기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존하는 뷰티아트 디렉터의 거장 세르조르템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만든 향수 브랜드 세르조르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르조르템은 1942년 3월 14일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으로 혼란스럽고, 그는 어릴 적 부모님과 이별하고 여러 곳에 입양을 다니며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가족의 결핍에서 오는 감정들을 그는 인디펜던트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양가정을 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큰 불안정함은 저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원래 계획되지 않은 방식으로 삶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이죠. 그런 세르조르테는 1956년 14살의 나이로 프랑스 북부 릴에 미용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10대의 이 어린 소년은 빠르게 뷰티와 관련된 감각을 배워 나갔고, 그 당시를 3차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중요했던 시기라고 스스로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를 모델로 삼아 메이크업과 사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의 뷰티 아트계의 거장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 거죠. 뛰어난 감각을 가진 이 소년은 1962년 파리로 이사를 가면서 잡지사 보그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경험을 쌓고, 1967년에는 크리스찬 디올 하우스의 부름을 받아 크리스찬 디올 메이크업 라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970년대에 이르러 세르조르테는 뷰티계에 떠오르는 신성이란 별명에 걸맞게 승승장구합니다. 유명한 미국 보그 잡지사의 에디터 다이애나 브릴랜드는 메이크업의 혁명이라고 헤드라인을 통해 극찬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뷰티뿐만 아니라 세르조르테는 계속해서 예술적 모험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그의 사진 시리즈는 뉴욕의 구게나인 박물관에서 상영된 만큼 충분히 인상적이었고, 1974년 여러 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한 그의 작품은 칸 영화제에 상영될 만큼 훌륭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1980년대에 이르러 세르조르테는 쉬세이도로 본인의 거치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메이크업 분야를 넘어서 패키지 디자인, 광고 사진 등 쉬세이도라는 회사의 전체 이미지를 재창조하는 등 오늘날 뷰티계의 유명한 회사인 쉬세이도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재다능한 이 천재는 또다시 새로운 미와 예술의 영역을 탐험하기 위해 모험을 하게 되죠. 바로 향수입니다. 그는 쉬세이도의 마스터 퍼퓸머가 되었고, 첫 향수를 1982년에 만들었죠. 넘브르 노아르. 이 향수는 그의 첫 작품이었고, 성공적인 리치 퍼퓸머리 시작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쉬세이도 산하에 있던 그는 살롱드 빨래 로얄이라고 자신의 향수 매장을 1992년에 만들게 되고 본격적인 향수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이곳은 길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없고 빨래 로얄 정원을 통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불편한 접근성, 즉 배타성을 일부러 띄게 만든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고객이 아니라 진짜 향수를 사랑해서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장소를 택했어요. 라고 세르조르텐은 말했죠. 그리고 이 당시 세르조르텐이 만든 향수들은 빨래 로얄에서만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니치라는 개념을 향수계에 조명시켰다는 거죠. 대망의 2000년. 쉬세이도의 재정적 지원을 등에 얻고, 자신만의 니치 향수 퍼퓸머리가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세르조르텐입니다. 수십 년 전 메이크업계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향수에서도 또다시 성공적인 대회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예술 플랫폼에 걸쳐진 그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공로훈장인 코망데르를 받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죠. 다양한 경험과 천재적인 예술성을 가진 세르조르텐은 현재 모로코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곧이어 다음 영상에는 세르조르텐 향수 리뷰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매력적인 향수가 너무너무 많은 세르조르텐 브랜드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세르조르텐 브랜드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해서 아쉽지만 향수들 개별 리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 스승이었습니다. 센 스승이었습니다.